6월 30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한 주식투자 실적, 여러분들의 수익률 확인 잘 했습니다.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속 댓글로 참여 중이십니다.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. 평균적으로 보니까 50에서 100%의 수익률이 가장 많았습니다. 당연히 50% 이하의 수익률, 또 2배 이상, 100%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 평균 수익률이 말입니다. 또 현재 이렇게 투자 중인데 마이너스 수익률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. 여러분들이 현재 투자 중인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마저 성공적이었다면 이런 말이 나올텐데 영어로 퍼펙트, 그쵸? 완전히 퍼펙트예요.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에서 길어야 4년 정도가 지났는데 투자 중인 모든 종목들이 완벽하게 모두 수익률, 플러스 수익률을 내기는 전문가를 알지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러나 투자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모든 종목들이 다 퍼펙트, 다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. 우리는 길게 본다 그러면 상당히 짧은 기간을 지나온 상태예요. 현재 여러분들은 주식투자하게 된 것을 후회하십니까? 아니면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보다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. 그런데 앞으로 2년, 3년, 5년, 10년 시간이 더 흐를수록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. 왜냐하면 수익률이 지금도 거의 다 플러스이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다 2배 이상, 100% 이상의 수익을 내신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은 서로 다르겠지만 1년 전 후부터 길어야 4년여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4년 됐으니까 말이죠. 그보다도 더 오래 개별적으로 5년, 10년 이상 투자 생활을 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말입니다. 우리 신뢰가족으로서 함께한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현재 수익률이라면 개인이 주식투자로 성공한 케이스예요. 만약에 재작년 2020년도에 그 하락장이 없었고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해왔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지금보다 떨어졌을 거예요. 2022년도 하락 구간을 지나는 과정에서는 마음관리가 힘들었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률이 더 높아진 거거든요. 그러니 2022년도를 지나서 지금까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 다시 재작년처럼 하락을 한다면 재작년 하락장에 우리는 좋은 경험을 발판을 삼아서 우리는 함께 손잡고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입니다. 분명히 또 재작년 같은 하락장 오면 혼자 헤쳐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. 이제는 다시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.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 그렇죠? 좋은 기회예요.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. 그러나 더 이상 매수할 자금이 없는 분들은 기다려야죠? 어쩔 수 없죠? 결국에는 전 고점을 뚫고 더 높이 상승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시적인 하락 구간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 종목별로 보면 역시 예상을 한 대로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마이너스였어요. 의외죠? 차이나 전기차만 마이너스고 국내 2차전지가 올라왔다 그러면 차이나 전기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2차전지, 중국, 우리나라 다 문제가 됩니다. 또 레버린지 종목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. 현재 여러분들의 주식투자 수익률은 국내 약 1500만 명이에요.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죠? 두세 명 중에 한 명 어린애들 빼고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빼고 두세 명 중에 한 명이 투자 중이에요.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상위 10% 내에 들어갑니다. 우수한 성적이에요. 키움정권 같은 경우는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본인의 투자 성적이 몇 퍼센트 내에 드는지 확인할 수 있죠? 확인 다 해보세요. 여러분들 거의 모두 최상위권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. 지금의 수익률도 만족스러운데 앞으로 시간이 흘렀수록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복리의 심해에 의해서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총 투자 금액이 1억이에요. 10% 수익 그러면 천만원이죠? 1% 수익 백만원이죠? 그것이 수익이 더 불어나서 시간이 가서 1억 5천이 됐어요. 1억원에 10% 천만원 1억에 1% 백만원이에요. 그런데 1억 5천으로 불어났어요. 그런데 1억 5천에 10%면 천만원이 아니라 이제 1500이 되잖아요. 1억 5천에 1% 백만원이 아니라 150이 돼요. 이것이 2억이 되어보세요. 두 배로 불어나죠? 1% 수익 백만원이 아니라 1% 올랐어. 그러면 이제 백만원이라나 200만원이 올라요.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은 복리로 불어날 것입니다. 지금 몇 년 됐죠? 앞으로는 이 복리의 힘을 여러분들이 좀 더 느끼게 될 거예요. 여러분들의 투자 종목수도 보니까 대략 5종목에서 한 10종목 사이인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. 우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산 투자면 충분하니라 생각합니다. 이 종목들 외에도 좋은 해외 ETF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종목들에 그것도 개별 종목도 아니고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ETF인데 수십 개의 ETF 종목에까지는 투자할 필요 없겠죠? 또 구성 종목들을 보면 서로 비슷비슷하게 서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. 서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 정도 비중마 차이가 있지 종목들은 보면 비슷비슷합니다.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되는 이 대표 종목들 중 또 이왕이면 시가총액도 큰 거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전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꾸준히 투자 생활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. 이제는 대부분 잘 알고들 계시죠? 대표 S&P500 나스닥 100 필라데비아 반도체인데 그 종목들 보면 가장 먼저 나와서 현재 시가총액도 가장 큰데 대신 수익률은 좀 떨어져요. 타이거필반나 그 후에 두 달 후에 나왔어요. 코덱스 미국 반도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. 그 다음 또 얼마 전 나왔죠? 에이스클로벌 반도체 탑4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또 빅테크주들 또 빠질 수가 없죠 요즘? 빅테크주들의 투자는 타이거 미국 테크탑10이나 에이스 미국 빅테크탑7 정도 그리고 각자 마음에 드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몇 가지 섹터의 E-TEP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.